뒤로 정면 왼쪽 오른쪽 입선 해주시고요 정면 바로 왼쪽 김수영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가운데 서서 정면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류아벨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아 진영에 서주시고요 정면 먼저 바라봐 주시고 오른쪽 오른쪽 김호정 배우님 김정배우님 왼쪽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정신 오른쪽 수여자 화이팅 잠시 ו 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